요 기온을 깡촌TV 깡촌TV 에게 몽땅 드리겠습니다 올해 능이 듬뿍 따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띵띵 입니다 아 오늘 추석 날인데요 가족들이 다 가시고 저 오후에 할 일이 없어 왔고 아 멀리까지 왔습니다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너무 이쁜 놈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950 고지 정도 되구요 아 너무 기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 여기는 살짝 탄 부분이 있구요 아 최상품입니다 지금 좋아하게 지금 이 상황에 이 더운 날씨에 비가 좀 내리고 있지만 최고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제가 어 장갑이 어디 갔냐 아 장갑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장갑 많이 더럽지만 자 보십시오 이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을 샅샅이 뒤져 봐야 겠습니다 여러분 뻥 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확실하게 날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뉴스 구요 추석 때 아프지 말자고 했는데 응급실 찾은 환자들 발만동동 날짜 보이시죠 확실합니다 아 집에 도착했구요 어 3시간 가량 산행해 갖고 땄습니다 0점 맞춰 갖고 딴게 정확히 1점 이정도입니다 너무 좋죠 상태 완전 좋습니다 요 기운을 깡촌TV 깡촌TV에게 몽땅 드리겠습니다 올해 능이 듬뿍 따십시오 화이팅 와 띵띵니 축하드립니다 자 2024년 9월 17일 자 깡촌TV 화이팅 띵니 화이팅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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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istina 파이팅 차가 ses